마지막 맵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아 제 기분을 풀만한 제가 완전 무쌍 찍을 수 있는 맵이 뭐가 있을까요 더스트2 더스트2 더스트 2 아 근데 이게 맵이 여기밖에 명당 없어요 명당이 여기밖에 없는데 아 명당이 진짜 여기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여기 명당 하나밖에 없어갖고 명당이 꽤 그나마 좀 있는 고민되네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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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멍 리퍼각이긴 해 지구멍 리퍼각이긴 하지만 으아 하하하 하하하 고민되네언 열차? 열차 가자 야 아씨 야 들어와 대신 나 기분좀 풀게 레벨전하게 하신다 레벨제한 어어 야 흐흑 야 레디 values 어어 으읍 어엇 스읍 야아 야아 와 오늘 기분좀 조여라구 뭐야 아 오케이 야 그리고 좀비 어딨어 스핑팅거 지워 철 바아아아악 야 야 기분 풀자 오늘 기분 좀 한번 풀어볼까 오늘 한번 풀어볼까 가자아아앙 아 여기 맵 아 그냥 여기 합시다 여기 야 여기 있거든 여기? 여기와 여기 여기로 와라잉? 참고로 여기 붙어있어 여기 제발 여기 붙어있어라 여기 제발 붙어있어 아 준비될 것 같은데 아 비켜 넥스트 아 넥스트 넥스트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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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놈아 비켜 와 얘들아 와 형 왔다 형이다 와 어 어디선가 누군가가 족소리가 들리며 모덕이가 가서 리퍼로 죽이지 오잉 아 가져라 알키리 어디였더라 아 여기 내가 자 나 비켜라 낑기기 싫으면 이게 성수 사피엔시아입니다 뭐야 성수 사피엔시아 들어있는거 헤헤 시발 미쳐라 이깟아 새끼야 넥스트 아 넥스트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야 빨리 퍼지션 잡아아 그래 더 뒤로 더 뒤로 더 뒤로 그렇지 걱정마 리퍼있다 형님 왔으면 게임 끝났다 여기 리퍼있으면 다 막는다잉 아마도 어 야 야야야 얘들이 엄청나게 잘해 어 비켜라 형님 왔다 으잉 뿌잉 뿌잉 으잉 뿌잉 뿌잉 하하하하 씨발라만 비켜 야 꼬아 꼬아 개새끼들아 꼽냐 꼽으면 씨발 현질하던가 이 씨발란들아 현질하세요 어슥주자나 그걸로 씨발 우리가 죽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라 아냐 무식한 놈의 씨발들 다 들어와 깜짝대수 아니 어? 으응? 나 나 나 나 나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냐? 흐흑흐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이 쑝쨁쨁 rats 너네 죽짱짱 갑시다 리퍼는 초월을 초월을 넘어선 신적인 무기죠 어 초월을 넘어선 존재죠 무기 아 여기있네 여기 야 가불자 아허 얘들아 비켜라 형님 가신다 아따 요것도 못맞고 어떻게 좀비 고시로 하겄냐 가자 가불자 기가 막혔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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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좋아 야 여기여기여기 아니야 그래 가자 야 근데 잠깐만 어 얘 얘 왜 터지지 얘 왜 터지지 이게 오 오케 야 좋아야 비켜야 중앙 중앙 내놔 중앙 내 자리 야 야 야 비켜 비켜 와드라 와드라 꺼져 와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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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안돼 날 지나간다 휴 야 와드라 꺼져 야 오들바들 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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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야 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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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막아져 안되 안되 리퍼 이러면 안된다니까 이러면 망한다고 오잇 타고는 너무 사기여서 안되 아 100% 망했다 망했다 이거 아 번역 금진거 아시죠 여러분들 아 지금 이 새끼 막 오려고 막 지금 막 아 납치한다 어 다행이다 야 다행이야 어 꺼져라 아 아씨 꺼져라잉 내가 말했지 끄지라고 그럼 드러나잉 간맞듯 새끼들아 시바 끄지라고 끄져라 빠른 처리 좋구요 빠른 처리 좋구요 좋아 좋아 자 기가 막혀 어허허허 안 뺏어지구요 팬티 벗겨라 아이 팬티 뭐지 치워라잉 좋아좋아 오케이 오케이 레비아턴 좋아 갑자기 날라온다 갑자기 날라온다 갑자기 날라온다잉 어우 좋아 좋아좋아 오면 그냥 내가 긁어볼게 옵게 옵게 좋아 이게 이게 지금 안먹히네 헤헤 안걸리지노 헤헤 좋아 걱정마 따세 X댃 X댃 따세 에 knivesㅜㅜ$ 씨아난들 해도 절 아니고 이건.... 끊아신 polishedmy 곧 종료될거 같은디 무대냐! 와라! 우호우! 빠스! 따라따라 따따! 빠스! 좋아! 이가라 이발한데, 이가라 이발한 4번타잖아! 빠스! 납치... 납치당했어 야! 야! 아니 납치당했어 이거 알잖아 여러분들 와 이게 벤시에 그게 걸렸네 마지막에 아 일단 여기 사람 많을 것 같으니까 다른데 갑시다 자 저기 사람 100%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래서 가라면 저 위에 오케이 형님 가신다 형님 가면 솔직히 막는다 알지? 형님 딱 두벌별로 해서 환대해라잉? 형 왔다 비켜라잉 야 이러면 야 뒤로 가 뒤로 이런데 비키면 뒤진다니까 이런애들이 뒤져 이런애들 때문에 야 나 아니면 야 아 개빡치나 얘들 때문에 뒤로가 야 형이 막을게 다 뒤로가 그럼 뻘짓거리 안해도 도와줘 도와줘 얘들아 도와줘 야 얘들아 미안해 얘들아 내가 깝쳤어 니가 깝쳤다 얘들아 뚫렸네 봐봐 형이 말했지 응 이렇게 막 뚫려버리네 반갑다 진세현씨 갑시다 이게 앞으로 너무 나오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막은거에요 나름 나름 뒤로 가라 가라 했는데 해버렸네요 이거 이제 총소리가 들리는데 다녀갔데요 그래 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 하나하나하나 갑시다 바로갑시다 진수현이고 진세현이에요 진세현 진짜 예뻐요 세현아 오화야 어 없네 야 한명당사명 야 분명히 그러지 잘했어 그러지그러지 죄송합니다 야 형님 가신다잉 아 반대다 또 일로와버렸어 자 빨리빨리빨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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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쪽 분명히 사람 진짜 많 여기 미니맨만 봐도 진짜 많지 않습니까 아 앞에 좀비있다 좀비만 대지 말아라 으앗 미샤이 씨발남들 안되자리야 안돼 하하하하하하하하핳 아하핰 아하핰 패기 좋았습니다 패기 좋았습니다 유니맨 앞으로 뒤에서 내가 앞으로 밀어줬어 어허허헉 아이씨 따보니까 이쪽에 있네요 걱정마라 너가면 제2에 제3에 호커리 가 쳐드라그 체고드는 걱정 마 뚫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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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해しょëard 그렇죠 뚫었다 뚫었다 아, 아니야 계세요 예 그럴 리포가 아니고 슬리저라고 리퍼 짬인데 데미지 진짜 구지입니다 데미지도 구지고 이게 오른쪽 그거 또 리치도 짭습니다 이야 여기 숨어 있었네요 혼자 자 odoroodoro 친구 트래 EB 아하이거 걸려 버렸네요 자 이번에는 사피엔시아 아이 그 뭐야 이거 들겼습니다 이거 아 또 반.. 아 이쪽 맞나? 가볼게요 맞아 진짜 칼빵 안하다가 죽는 애들이 진짜 많아요 아 또 여기네 에 가봅시다 할라딘 야 세연아 너 자꾸 오빠 따라다닐거야? 요샤 쓰담쓰담 아 아닙니다 자 먼저 좀비 업고 야 비켜 여기 내가 야 야 비켜 비켜 여기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제발 비켜 좀 떨어져 여기를 넘지마 자자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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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여기 까지만 으악 오케이 아 숨이 허걱되지만 괜찮아 어떡하냐 여기 야 빨리 야 이 땜에 뒤지겠다 걱정마 걱정마 내가 막아줄게 오케이 내가 막아줄게 빨리 올라와 빨리 올라와 지지매암 지지매암 밀어댕 아 얘 땜에 죽겠다 어 밀어 어 좋아 좋아 어 쩔었다 허허어 그렇지 그렇지 어하 그렇취 맞녀 이게 이 바로됨의 힘이다 허하하하하하 이게 바라딤의 힘이다 장전 으아아이에 흐읍 으이씨 야 이게 다 죽어가іль인데 이것읍 겉차lim 이게 바로 팔라딘입니다 더이상 팔라딘을 욕하지마라 개좋아 ㅋㅋ팔라딘 개좋아 야 봤냐? 이거 솔직히 팔라딘 캐리다 팔라딘 다 해주고 있다 아 장전! 척 척 이케 시이ㅁㅂ 뭐야 꺼져 꺼져 꺼지라고 야! 이거 자네 어? 밀어줬는데 방금? 방금 밀어줬네 어 여기 오른쪽 투명 꺼져라잉 미케나잇 성듈이 너무 귀 Suddenly 야 걱정마 형 있다? 어? 인간을 좀비대로 시발 좋아할 꼴좋다 씹대키 놀이야 그냥 한 명만 더 알아 어? 안에 폭탄을 그렇게 낭비하면 안 돼 흐 예 음 비켜 장전! 좋아 오 어이 뭐야 어허 벤씨 때문에 깜놀했다 야 벤씨 있다 벤씨 야 어떡하냐? 아 비켜 자 전복 날렸다 자 밀어주고 흐흫 야 다 여자야 야이 베리야 씨바 하인들아 장전! 으아악 안 돼! 안 돼! 휴 좋아 막자 막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야 할 수 있어! 스팅트빙거 금지다 임마 하하하하 몰라 쨍 이거 때문에 이만 내가 이거 했지롱 좋아 이만 파는데 멘토 회복용이라 이 개새끼들아 님들이 아무리 와봤자 여기는 절대 병신채고 오케이 ㅅㅅ 절대 encour Ac Bed 톱 야, 뭐 했냐 아 Pulon 50발 다썼는데 한 명이 너무 깝죽깝죽 까지 Thank you 기아이 아뇨 아뇨 미안하구 승천 아으씨 갑시다 왜이렇게 빨아져 오케이 오가면 미쳤는데? 악동 델타 봐라 야 이번에는 오케이 한번 이걸로 써볼게요 이거 이걸로 그냥 근데 이거는 솔직히 대가리형 이제 대가리형 확살용 자 빨리 와라 야 일단 오는데 붙지마 아 근데 이거 이거 약간 붓는다 백퍼 붓는다 여기서 좀비 된다 오 다행해 다행해 오케이 오케이 야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이제 가 가 이제 가 이제 가 이제 가 이제 가 이제 가 끝 끝 끝 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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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 마감입니다 오후 왔나보다 헉! 세원아 아니야 자 올 수가 없지 세원아 아닙니다 어 이거 학살 각인데 학살? 쫀비 어딨어 흐헤헤헤헤 자 니가 어쩔큰인데 니가 어쩔건데 자 잡았습니다 더블킬 더블킬 썼는데 썼는데 워 퀘호 갑시다 이거 다크라이트 초월무기입니다 팔라딘은 데미지가 그래도 괜찮긴 한데 이거는 그냥 사기입니다 이거는 하향 먹어야 돼요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하향을 해야 됩니다 저기 저기요 괜찮아 숙주 두마리 숙주 두마리야 진짜 침착해 침착해 분명히 또 칼로 찌르려던 병신새끼들 있어 일단 함정 깔아두고 분명히 좋아 안녕하니야 이스바라지스 갱키 오 갱키 괜찮아 괜찮아 어 자 체력 회복시켜주고 지금이다 아야 침착 침착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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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안녕히 계세요 좋아 야 지워 지워지 빌려하다 지워지 빌려 뭐야 어떻게 된거야 좋아 얘들 깝죽깝죽거리는군 월천한데 이거 그거에요 그거 얘들이 아야야 씨X 아야 저 그거에요 그거 에어버스터 에어버스터 오케이 갑시다 야 누군지 몰라 잘했다 어 저기 간다 저기 간다 저기 간다 저기 간다 저기 간다 여기 확인해주고 여기도 확인해줍시다 이런 데 막 숨어주는 데 가끔 있어요 비켜 오늘 데이트 안합니다 자 야 1등 좋아 야 봤지 이거라니까 카스 대통령이 이제 이제 좀 명분이 좀 살겠고 야하 마 비켜봐라 여긴 뭘 뚫으면 인간이냐 뚫었네 좋아 이 카노새끼 뒤져라 그렇지 자 야 인간 한나 야 내가 망왕 어딨어 내가 망왕 내가 망왕 어딨어 내가 망왕 내가 망왕 적절하게 죽이자 마 밑에 막 숨어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잘 못찼거든요 금방지 이씨새끼들 얘들 온다 온다 있는데 왔어 얘들 봐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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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있는데 다 바로 털렸어 아 귀여운 새끼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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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털렸어 아 죽었냐 귀여워 이소 죄송합니다 귀엽네 야 어딨어 20명 20초 남았어 20초 야 근데 이게 나름 밸런스 밸런스 맞죠 그죠 이게 나름 밸런스 밸런스가 아 설마 이게 밸런스 맞죠 여러분들 4대4 설마 여기 위에 있는거 아니야 솔직히 여기 위도 나쁘잖아 여기 진짜 여기 위에 좋습니다 여기 가끔 여기 올라가는 사람도 있는데 한명만 숙여주세요 이거 다음 이거 여기에 한명만 숙여주세요 야 500일은 괜찮아요 갑시다 흠 오케이 바로 근처야 한명만 숙여주세요 그럼 제가 일단 감사합니다 그렇지 아 그렇지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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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빠 뭐야 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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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q 비켜라 이겨나보아가 라고 한 verlier 지금 딱 cyclone 아니겠냐 이거 옥황 상대의 자리 그냥 너네가 갈래? 이거 너네가 갈래? 이거 내가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내가 가는 척하면 얘들 다 따라오겠지? 그럼 다시 한번 기회를 엿빠서 에헷! 고맙당 있나? 어 얘가 더 잘하네 아하하하하하하하 가와이소 자아 리러딩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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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쳇 하하하하 넥스트 쳇 마 거기있네 따돈따트 종룡출벌 마 비키봐라 비키봐라 으하하하하하하하 들어가라 들어가라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흫 좋아 나도 이거 합시다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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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좋아 딜 분산 전투 더블킬 그니까 아까 칼빵 누구냐? 아까 누가 나댔어 앞에 칼빵 할래다고 할래다가 또 어딨어 그니까 진짜 제발 좀 깜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7천명 보고 계시는데 추천이 2천개입니다 아유 뭐 하실라면 하시고 말라면 하시고 일단 감사하시고 갑니다 자 어딨자 아 거야 허 ДЦ게 아끼야워 야 애 총 안쏘으메요 몰랐을거야 하하하 하하 하하 거앗하하하σ 넌 뒤졌다 c..하 어딨지 뭐여 뭐에 뭐냐 누구나가 내쳐어 으하하하하앗 zą이이이이이 어 어 어 어 어 아니? 얘들아 이거 잡아야되 으아아아 아니!!!! 얘들아 내가 보니까 너네 정말 달 opened 야 여기로 와 여기로 딱 두명만 모신다 야 여기 두명만 알아두 두명만 왜 저거하나 컴온 둘年的 야 끝 끝 끝 어? 사랑이raw 감사합니다 착하시네 야 일단 백퍼있다 백퍼 아아 아씨 이발 아아 잡았네요 이 와중에 숙주 잡았네요 야 이러면 좀비되면 숙주가 죽으면 안되잖아 아아씨 죽이면 안됐는데 아 숙주 큰 도움이 될텐데 아 숙주로 죽였네 은신소리 분명 또 열차쪽에 기가막히게 무딘장 진짜 엄청나게 많은 인간들이 또 모였겠죠 갑시다 아껴보니까 총알 막 쓰고있네 애들 많이 모였나보네 아 큰일 났다 야 뭐더나 이 사람 맞나 비켜라 마 여기 짱 누구? 마 여기 짱 누구고? 어 두명밖에 없네 하하하하 야 일단 얘네들을 냥 자 딜이 분산이야 얘네 좀 꾸레기바냥 아아아아악 야 야 여깄어 어 도망갔네 얘 자 자 자 죽음으로써 내가 어디있는지 알려줄 수 있어 여깄다 여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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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잼 그래 벤씨 쫓아가 쫓아가 자아 잡을 기세입니다 자 넥스트 여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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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역시 여기 있었네요 뿅 헤헤 여깄어 여깄네요 아잇 좋아요 나야 나도 나도 빨리 아야 야 보여줘야 빨리하지 보여줘야 내가 빨리 게임을 하지 비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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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와라 비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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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못 왔다 아 짜증나 여기 길 왜 또 여기냐 아씨 아씨 야 일찍안만 나 질주쓸려고 야 좋아 이렇게 딱 야 나 질주쓸려 나 질주 5분 눌렀는데 왜 싸이코 좀빙되지 않았나 아하 가는 길에에 덕력이 없고 오는 길에는 친구없다 아하라 어머니 어머니 자 비켜 비켜 좋아 깜놀에 깨찍 열켜 조아 일단 체력회복 에핵 으하! 아하하... 어머니... 어머니! 자, 픽혀 픽혀. 좋아! 깜놀에 깨찍게 깜놀에 깨찍게 가망나있어! 아우, 잠깐만잠만잠만 좋아, 일단 체력회복 헤헤 뒤졌네? 하아... 시발 자 에어버스터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넉백으로 먹고 사는 기가 막힌 친구면 좀 데미지도 좋습니다 참고로 넉백 살짝 하얗 먹었습니다 자 위쪽에 가시면 인간들이 있는 인간동물원이 있습니다 세마리 있구요 총을 보완하니 레비아탑만 그나마 쓸만있는데 아이고 이 두명을 막을릴 수는 없죠 자 그 다음 또 인간이 하아 시발 그가 압니다 이야하하하 5성급 장군이 다 보였네요 1성 2성 4성 5성 이야 3성 4성 5성 다있네요 위에 6성까지 이야 6성 장갑 부어다닙니다 이야 이건 뭐 딱 붙어있습니다 와 메버릭 MP3 MP3 아니고 GM3 MG3 G2 기본총 100발 저격총까지 아 이거 스쿼포인가 이게 아무튼 와 한명을 위해서 왔다갔다 하면서 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 어떻게 뚫을까 걱정되네요 아까같은 경우라면 뚫었겠지만 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 이게 많은 좀비가 몰려야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기 다 모여있네 여기 아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어어 이지만 쫓아갈 여력이 아아 미친 해입니다 해머질 자아 이거 참 전략을 짜야됩니다 자 해비 좀비 따라가요 숙주에요 숙주 그걸로 따라가면 안되죠 그거 지금 10초밖에 남지 않는데 아 지금 여기 여기 너무 무섭기네 그리고 이쁘당 뭐 듣기는 얘가 취향이 안되 아닙니다 다시 뒤로 빼보면서 종종걸음으로 야아 이걸 또 이렇게 이거 그거 아십니까 제가 다크나이트 들고나서부터 게임이 잘 안풀립니다 아 일단 여기를 좀 많이 못오게 해놔야겠네 여기를 아아 오케이 오케이 와와와와와와와 빨리와 빨리와 올라올것만 빨리와 그리고 제발 제발 얼굴 얼굴 뒤에있어 뒤에 뒤에 제발 뒤에있어 제발 야 일로 모여 다 일로 모여 다 일로 제발 뒤에있어 뒤에 걱정마 나 있어 야 형 있어 헤드샷으로 조잇 야 넥스트 넥스트 야 겁먹지마 넥스트 야 형 있어 철묵이 오마일 왁 다시 있다니까 아아 형님 있다 걱정마라 좀비 뭐 세마리 남았는데 아 뭐 뒤졌네 또 야 좀비 올 것 같다 조심해 보니까 이거 소년 좀비 같은데 집중해 집중 반응 속도를 믿어라 아 아프지 올 수가 없을 것이여 오면 뒤지니까 응 자 정전해줍니다 Jah 그렇지 마무리 확인사 staat짝ً고 야 이거다 이어 Martina 어 이거다 이거 핍합이다 알겠나 이게 choses 캐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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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á!! 자 게임이 끝냈네요 압도적인 킬로 야 압도적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적절하게 승률을 가져갑니다 예... 그나마 이 판독뿐에 제가 좀 힐링을 했네요 이 판독뿐에 제가 힐링을 좀 했습니다 이거 아니었으면 전 진짜 시발 씨발 했으면서 방종을 했을거에요 그래도 적절하게 됐네요 여러분들 자 이제 가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었구요, 오늘 새로운 맵을 하긴 했는데 새로운 맵은 다 별로였어요 안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구요